연예가중계 시청자 여러분 2년 동안 몸 건강히 아프지 말고 있으시고요 2년 뒤에 제가 또 더욱 유쾌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myös how to podia 해물 Orland . 사랑해!! 게임 끝! 이슈엘아 그대의 센스로 이리와 여호와 너가 정리를 못하고 이 정도는 이 어려운 기술은 계속 돌아가고 packaging 그 날은 행복한 의미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날은 너에너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극에 대한 마음이 말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철 오빠! 제 이름은 выглядит 바이 감사합니다 한편은 피카요 아라씨와 희철오빠 제 이름은 아메리야입니다 한편은 피카요 You are so gorgeous 사랑해요 희철오빠 안녕 한편은 피카요 hein appointment 안녕 안녕 ales livres 작 Fake 印 軟 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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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기다림의 김킨춘 화이팅! 이 행정은 내가 속을 좋아해요 아직도 이로웁게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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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거겠는가? 웃중. 중점 공유 Evilção lottery. 저희는 마이킹 목포가 있는지 네네, 네네, 네네 우리의 일을 이히는 너의 마음이 이제 다 돌려줄게 조금 더 가까이 사랑 너와 내가 지금 이대로 항상 너를 지켜줄게 대로는 지사서 아프고 진짜 년 그 점 기추러 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기추러 가! I will always support you doing best. 훅훅훅훅훅훅훅훅훅 파! 지켜줘서 그중 사랑해, 기추러 가! 조금 더 가까이 사랑, 너와 내가 지금 이대로 항상 너를 지켜줄게 때로는 지쳐서 아프고 힘들면 그저 넘게 되면 돼 사랑해요 김이첼 수유 빛가 김이첼 오빠 파이팅! 오빠 사랑해! 사랑해! 내 사랑 그대 누가 뭐래도 넌 내 사랑 하얀 오빠! 조금라 조금라 I will look for you forever 오케이? 오빠 파이팅! 하하 사랑해 김이첼 미유키 스키 김이첼 조금바 파이팅! 조금바 파이팅! 김이첼 사랑해요! 김이첼 우유 비컬! 김이첼 고맙다! I will be waiting for you this show is for you 사회해! it's just one of a kind give me an E extraordinary but cute and there's more E excellent taste in style that's our boy 김이첼 he makes you love with his words you like the way he does let's scream his name 김이첼 사랑해요! 김이첼 오빠 you can do show them you can scream who you are they will be with you and support them and then fighting 김이첼 안녕 we are keeping your journey we are willing to wait for you and support the others in the coming years we will wait and be our 13 star profound stage on the 7th stage i'd like you to be told please stay safe and we have been fighting! 안녕 y'all its a great sex name it ends 5 5 Tom Too IT'S TIME TO STAY this is time I wanted to say thank you for giving me so much joy all these years with your loving parent 그래서 제가 사이파이러스에서 사이파이러스에서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불러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바토 아펜진아 스피럴클럽의 아펜진 회장님입니다 저는 김민철에게 인사할거에요. 김민철 형님 부착하게 돌아오세요. 캠핑에서 모두 다 소중해 팬들 형님에게 기다릴거에요. 그리고 아직도 외국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침동리에서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성기라고 해요. 김민철 형님의 침동리에 있어요. 김민철 씨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민철 씨는 팬들입니다. 핫도와 빙티나 파이팅!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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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